자 드디어 극강 김성재 실모가 시즌 1으로 출발합니다. 여러분의 극강 실전모의고사에서는 아마 여러분 선배들이나 자자학의 그 명성 그리고 이 문항의 퀄리티 그리고 이 실모의 효과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많이 퍼져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이 극강 실전모의고사는요.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한다거나 그런 정도로 끝내는 부분이 절대 아니랍니다. 어느 정도 개념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물론 이제 뭐 기출도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또 엔제프리도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수특이라든가 수능완성도 준비되는 이런 일련의 수능 준비 과정에서 결국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예년에 비해서 시즌 1, 2, 3, 4로 해서 3, 5, 7, 9월에 준비가 진행됩니다. 물론 회차는 이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겠지만 이것이 이제 각종 그 모평에 관해서 직전 직후에 여러분들의 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깨우치고 찾아낼 수 있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실모로 구성이 진행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극강이라 해서 무조건 어렵게만 하고 막 꼬아서 억지난이도 만들고 저 그런 부분은 매우 경멸합니다. 그런 문항 아닙니다. 이것은 이 문항에 대한 경험을 해보면 알게 돼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일련의 모의고사를 보면 3월 학평, 그 다음 6평, 9평, 3, 6, 9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선생님은 일련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모의고사를 꼽으라면 3, 6, 9가 아니라 6, 9, 10 학평입니다. 자 3월은 아무래도 이제 개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발도에 걸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3월에서는 좀 그 시작점에 대한 출발점의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 3년 동안에 이 10월 학평의 숨결이 매우 농후하게 실전장에 나타납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이 10월 학평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이 실모를 배송하고 또 함께 나누기에는 시간에 촉박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역시 6평 전에 5월에 시즌2 또 9평 전에 7월에 시즌3 그리고 9평 이후에 결국 이제 수능을 목표로 하면서 마지막 시즌4가 진행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써놨습니다. 강해요. 이거 무조건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야. 오해하면 이거 큰일이야. 강한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좌절해버리면 이 실모는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. 이 실모를 경험하면서 아 내가 무엇이 부족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 진행이 되겠구나. 그 해설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개념의 어느 부분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. 이런 깨우침의 이런 연속으로서 1년을 다지기로 진행하면 결국 이것이 신의 한수가 되는 겁니다. 자 총 3회로 구성이 됩니다. 시즌1은. 물론 시즌2로 가면서 5회, 6회 이렇게 진행이 더 양은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첫 순간이기 때문에 3회로 진행하고 선생님의 모의고사는 일단 그 문항지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해석을 위한 흡수도 100%의 문항지에 해당하는 손글씨의 입력으로서의 해설지를 제공해 드립니다. 그래서 실제로 문제 앞에서 어떤 사고의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순서를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나눠갈 겁니다. 자 그 다음 물론 당연하게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이 경향을 완벽하게 반응하려 정말 철저히 노력했고 특히나 이번 1회차, 2회차, 3회차 안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0월 학평 이후에 현장에서 치러졌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런 그 문항을 약간 좀 보기를 변형해서 그대로 실어놨습니다. 이것이 수능 실전장에서 그대로 진행된 그러한 설정이었답니다. 자 그래서 작년까지의 모평과 수능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해나갔고 물론 당연히 2라든가 시즌 3라든가 이런 것들은 6평, 9평이 진행되면서 또 거기에 기민하게 또 우리가 순발로 있게 대응을 해나가겠죠. 자 그리고 기출변형 당연한 거죠. 하지만 그냥 뭐 하나 싹 고치고 이런 부분은 아니랍니다. 그 설정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기출변형과 자체 제작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실무고요. 마지막으로 왔습니다. 짧게 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. 경험을 하면 물만 돼 이루어집니다. 물리 만점하고 대학 가자. 자 바로 스타트하겠습니다. 고!